첫번째 경기는 소라카가 별부름을 찍었잖아요. 만약에 별부름을 찍지 않고 다른 스킬을 찍었다면 소라카가 킬을 먹었어요. 근데 별부름을 찍었기 때문에 리신이 마케를 먹어서 안정적으로 빨장으로 시작하는 제이스는 왜 이럴까요? 원인을 추측해볼까요? 제이스가 미드로 뛰었잖아요. 그러다 죽은거잖아요. 근데 웃긴건 그러고 제대로 해요. 블라디미로 피가 왜 이러죠? 오랫동안 혼자서 맞아가지고. 눈이 혹시 다른 눈인가? 마구 안에 공격적인가봐요. 약간 헌정킬 같은건데 그걸 리신이 먹었다는게 문제에요. 지금 약간 헌정킬이거든요. 리신이 마케를 시작했어요. 빨장 시작해요. 리신이 필요 없어요. 리신이 필요 없죠. 일단 취향은 좋습니다. 장인팀. 환정을 쥐고 시작했는데도 쥐면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렇죠. 볼까요? 자 우선 원딜이 막타먹기 힘들게 살짝 건드리죠. 벌써 싸우면 보뜨오가 싸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2랩을 빨리 찌는것도 중요하지만. 좋아요. 아파요. 근데 주문욕이 아파요. 고정주문욕이라 아파요. 반피. 디나이에요. 디나이. 1랩 먼저 찍었어요. 저것도 분명히 힐 안찍어요. 2랩 때. 마력주입 찍었죠. 네. 마력주입 찍었죠. 네. 이거 여차하면 소라카가 지금 점화에다 회복이 있거든요. 여차하면 타워한 두대맞이 각오하고 죽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소라카 별부로 하자면 라인 푸시가 되거든요. 네. 네. 라인 푸시가 블리치하는데 진짜 쥐약이에요. 할거 없는 챔프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전에는 라인을 밀면 뭐하냐 왜 라인 미냐가 됐지만 최근 트렌드 자체가 미는 트렌드에요. 미는 트렌드에요. 어느정도 맞아떨어지죠. 최근에 챔프스 SK텔레콤 2팀의 푸만두 선수가 소라카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랩부터 계속 푸시하면서 상대 못 나오게. 네. 그렇게 했던 경기가 또 있습니다. 해결했어요. 비절동판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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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치 뭐하나요. 여기 누려요. 지금. 어 왔는데. 전화. 전면. 잡고요. 블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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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치 죽겠는데요. 블리치 오면 죽어요. 블리치 오면 죽어요. 아이고. 시압플레이. 블리치 시압플레이. 잘했네요. 이번에는. 블리치 시압플레이. 마지막에 그랩으로 마무리. 사실 이게. 와드가 있으면 소라카가 와드 받고 타이밍 나갔거든요. 한 번 배부르 타이밍. 와드를 박는. 아 춤춰요. 짝짜리 춤. 좋은 춤이죠. 만약에 이런 그림이 한 번만 더 나오면 이지가 정치를 시작합니다. 음. 근데 이거 트렌드. 트렌드를 잘했다고 봐야겠죠. 뒤로 잘 돌아왔다가 와드가. 근데 와드를 많이 사왔었어요. 근데 어싱 먹고 와드 3개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와드 3개였어요. 여기 하나 박은거에요. 그러니까 트렌들이 여기 뒤로 잘 돌아온거죠. 음. 그러니까. 와드를 안 박은대로 돌아와서 이렇게 된거지. 지금 2대2 싸움이었으면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텀이 분리하지 않은게 뭐냐면 키를 이지리얼이 먹었고 상대는 블리치가 먹었어요. 그렇죠. 트렌드들이 또 키를 먹었고. 네. 트렌드가 사실 딱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거기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야 도란님 산다 이런게 하시는데 이거는 돈이 700원이 있었어도 도란님이 샀어요. 맞아요. 돈에 상관없이 그냥 도란님이 사는겁니다. 또 와요. 트렌드 또 와요. 자. 자. 아 이거는 네. 아 소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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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카. 못잡았어요. 못잡았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렌드들이 되게 영리한게 보잖아요. 칸대도 까는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소라카의 속성을 알아 지금. 전멸이 없잖아요 우선. 그렇죠. 전멸이 없으니까 계속 가는거에요. 네. 그리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2대2 싸움에서 소라카가 껴있는 쪽이 분명히 유리한데 계속해서 3대2를 만들고 있는거거든요. 그렇죠. 다행히 이번에도 킬은 트렌드들이 먹었습니다. 네.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아름다운 상황이죠. 네. 실제로 장애인으로 해서 장애인이 멘붕해서 그냥 나가버린적 있나요? 없어요. 아 없죠. 다행입니다. 네. 몇번 멘붕하신 분은 있어요. 흐나님이라든지. 네. 멘붕했다기보다는 흐나님 잘하셨죠. 흐나님 3경기 때문에 저랑 듀오를 하셨거든요. 아 중격적이네. 이겼어요? 이번에는 소라카 뒤로 옵니다. 마치 정글러 있냐. 아 딜 좋아요 딜 좋아요. 딜 좋아요. 별분은 맞으라고 땡겼어요. 차라리 땡기지 않았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잘하면 트리다가 살아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블리치가 땡겨졌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리가 살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부시 오른쪽 부시로 탈아 들어간 다음에 점프팅이 되는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점프 뛰었어. 잘했어. 근데 블리치가 땡겨서 또 게임간이 같이 간거죠. 별분은 한번 더 넣는 바람에 사실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없고 그렇죠. 어 좋아요 방어. 좋습니다. 이러면 바텀 이즈리얼 나쁘지 않죠? 아니 그리고 지금 정말 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지금 장난이야 이게. 근데 보는 사람이 이정도면 플레이하는 원딜이나 상대하는 서포트이나 원딜은 지금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우. 멋있네요 기완. 아이템. 와드는 사야겠죠. 자 다음템 굉장히 좋지만 왜냐면. 와드. 그렇죠. 도란 링이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걸 해결해줘요. 운동이 잘 썼지만. 잘 피했고요. 자크도 크면 되게 무서운데. 방금은 잡을 수 있지 않았네요. 뭐. 거기에 따라 그럴 수 있게. 무리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트럼도 왔네요. 이미 먹었죠. 네. 자. 이건 본인들 정글이기 때문에 제이스가 빠르냐. 제이스 먼저 왔어요. 제이스 먼저 왔어요. 방어. 방어 있죠. 방어 1초. 자 오히려 제이스가 먼저 왔어요. 리신 전사. 아 이거는 좀 판단을. 제이스가 먼저 올 거라고 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네. 결과론 중이지만. 제이스 바텀 왔습니다. 자 지금 트럼들이랑 제이스. 아 일단 글로벌으로 가고요. 팽팽해요. 용기는. 뭐 아직까지 소라카가. 딱히 뭐. 못하는 건 없어요. 아 못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좋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정글이 계속 개입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지. 그렇죠. 그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원딜이 CS 타임을 놓치게끔 이렇게. 덜을 한 번씩 내려주는 거 좋고요. 이거 또 데미지. 침묵스고요. 와드하지만 핑크와드 있어요. 뭔가 약간. 어느 정도 딜러가. 이게 딜탱이라고 하면. 딜가 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딜 힐러.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딜 힐러.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탱을 늘려주는 거니까. 응. 유통기가 늘려주는 거니까. 마나도 주고요. 블루 주고. 리신이 초반에 랜턴을 가는 것 치고는. 사실은 딱히. 트런들에 비해서. 오히려 트런들이 더 잘해주고 있는. 뭐 약간 리신 탓은 아닌데. 네. 트런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트런들을 굉장히. 플레이를 꽤 해보신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렇죠. 사실 뭐 다이아 1 정도 되시면. 다들. 트런들.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돼요. 항상 내. 그. 토끼인간의 소라카는. 라인을 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부시를 점령 당해서. 완벽하게 지금. 상대가 핑크와드를 계속 싸면서. 자. 소라카 6렙이고. 스킬이 돌아왔거든요. 6렙. 아 오래오래. 소라컬 5렙. 네. 상대의 서포터들은 다 6렙입니다. 지금 스킬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즈리얼이 어느 정도 만화만 유지만 한다면. 이 상대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투 마스터죠. 베브룸 마스터. 베브룸 데미지가 지금 150. 140. 네. 트런드 왔어요. 6렙 됐습니다. 이제 3단계가 들어가죠. 라이너들이. 집에 갔는데 430원이시면 용소드에다가 포션 하나 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소라카는 자기 템에 집중을 해서 아직 와드나 이런 게 잘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갱에만 안 당하면 2대2 싸움을 절대 지지 않는다는 마이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잘 찼어요 트런들이 바텀에서 시간 끄는 동안에 오히려 미드가 지금 트런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할 거 없고요 다시 레이스 카정하네요 봤어요 크랩 섣불리 땡기기는 좀 그래요 이즈리얼이라 반대로 소라카도 아까는 좀 패기를 부렸는데 지금은 막 들이밀진 않아요 자기 위치를 알려줬죠 안 돼 블리츠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잘 살아 돌아갔고요 트릭까지 빼자고 하죠 그냥 와드도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빼는 판단 탑도 일단 뭐 탑은 비등비등하고 만화 주입 좀 풀만 해주시면 안 되는지 아 만화 주입 1스킬인가요? 큐 마스터라니까 별부로 마스터예요 아 이러니까 이제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많이 분류해지면 이즈를 고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멈췄어요 채팅 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채팅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채팅 뭐라고 했는데 나가진 않았어요 나가진 않았어요 네 발사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떨어질 뻔했어요 지금 뭐라고 채팅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는 뭐 여러분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만화 좀 제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때 주고 있어요 라고 했겠죠 네 다만 1레벨일 뿐이다라는 말은 1레벨은 그냥 쏙 빼게 해야겠죠 그 말은 그렇죠 그 말은 빼고 얘기해야 돼요 별부로 마스터라는 거는 쏙 빼야죠 아니 아니요 CS 안 빼서 먹어 겨우 9개 밖에 안 먹었어요 네 9개는 Belg sama 쓰다보니까 쓴 거고요 자연스럽게 먹어진 거지 그렇죠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블리치가 사라진 걸 몰라요 계속 구씨를 때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와드가 없어서 기 레건 먹고 있어요 와드가 없으니까 눈치챈 것 같은데 Jar Они 조금 아닌데 그래 어잉 우와 전멸éis 바ций 네 와 그래도 견멸을 또 빼고 요거까지 좋아요 가져가네요 토끼가 집가죠 그니까 토끼인간 선수의 파트너로 그런 분을 붙여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코치로 짱새 짱새 같은 애들이 게임은 못하지만 코치를 해줄 수 있거든요 와드와 오라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거죠 사실 발상의 전환이죠? 네네 서폿이 와드를 설치하고 서포트 한다는 느낌보다는 하나의 내가 좀 부딜러한 느낌? 부딜러로 가서 그냥 힘싸움에서 이기겠다 저희 회사에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동주영 동주영 왜요? 빵테론 서폿 그걸로 사장님이... 둘 다 둘입니다 근데 서폿의 역할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와드나 이런 거 안 샀지만 상대방에게 더 강력한 데미지 준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블루까지 먹어 야 블루는 인간적으로 줘야 돼 팀원 블루는 주죠 다이아나 먹겠죠 토끼인간 선수의 다른 점은 그분들이랑 블루는 안 먹어요 지키는 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킨 건 지킨다는 거죠 그래도 마력집이 2레벨 찍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기들이 와드를 안 해서 갱을 안 당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문 라인너들이 지금 용까지 너무 쉽게 줘버려가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 두 가지 토끼인간 서폿이지만 딜을 넣을 수 있는 서폿의 능력과 어느 정도 서포팅을 할 수 있는 와드의 숫자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건데 되게 일반적인 서포트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네 자 땡겨옵니다 이제 갑니다 3단 위주랑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좋아 마나주입 타이밍 보세요 땡겨가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회복 썼고요 전멸 오히려 군까지 쓰고요 말보를 떠붙이래요 블리츠 죽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걸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3반 마나주입 마나주입 아 모음아 썼어요 쏘라가지고 쫄모음아 이게 힘이라 3단위 다 썼죠 지금 군까지 2대2 싸움을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틀음 들어옵니다 틀음 들어왔어요 와도 돼요 와도 돼요 트리사나 네 와도 돼요 아 집 갔네요 와도 될까요 가요? 돼야 돼요 되네요 와도 되네요 오 저 기둥 멋있네요 네 집에 가면 되죠 와 근데 진짜 세요 진짜 세요 소라카가 서포트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수비적인 서포트라는 그게 없어져요 그런 이미지가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란링을 계속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좀 느껴져요 틀음 들어왔어요 방금 저 살짝 들린 거 아닌가요? 저거 되게 힘든데 저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누가 누굴 홍락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둘 다 서로 네 집에 안가죠 그냥 두러워서 이제 쓰레시가 뭐죠 틀음 들이고 웃고 있죠 근데 여기 시간 끄는 게 좋은 거 아 블리시 왔어요 아 아 아 이거 당했네요 설계 당했어요 네 설계 당했어요 네 설계 당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크게 분리한 거 없고 5대 5고 어 뭐 글로우 골드 차이도 거의 없는 상태 네 그리고 이즈리얼이 어쨌든 상대보다 잘 컸어요 템도 더 좋고 자 비저일도 쿨이 얼추 올 거 같거든요 와 우리 역으로 노리는 판단 아 그런데 스킬이 두 번이나 빗나갔거든요 그래서 잡아냈고 아 이거는 아쉽지만 네 공두전사 네 네 소라카 아이오니아 자가 갔고요 중폭의 고소 네 메자이 가겠다는 거죠 메자이 메자이 에이 아니겠지 메자이요 메자이 아니에요 그거일걸요 그게 아니에요 메자이 에이 사람 사람이라면 가면 안 되지 지금 사람 세까지 들었네 제가 네 사람 시옥까지 들은 거 같은데요 거짓말 치지 마요 왜 왜 물어나세요 어 근데 맛들이 아픈데요 꽤 원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트리스타나가 무한의 대원 가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도랑범 두 개를 깔고 갔기 때문에 언여도 체력 회복이 회복도 되고 6%였어요 그리고 체력 회복이 네 둘은 정말 서로 흡혈하면서 싸우네요 네 근데 자기 스킬로 흡혈하는 거랑 주워먹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느낌은 이쪽이 아까 좀 없어 보이죠 주워먹는 쪽이 네 그리고 뭐 균 같은 거 가면 되는 게 없고 네 근데 본인이 다 균이기 때문에 스트레쉬도 마찬가지구요 본인이 세인님 어휴 와 어 근데 그 정도 들어갈 정도 아 리신이 오고 있었어요 리신이 오고 있었어요 리신이 오고 있었어요 자 블라디 선택은 와 탱크해요 탱크해요 자크 탱크해요 오히려 리신의 놀이였어요 하지만 본인 전사 와 블라디 센스가 근데 미드 쪽에서 누구죠? 아쉽게 다이애다가 전사갔고 어 이런 미드 타고 나갔는데요 리신이 탑에 있는 걸 보고 정도도 쓰지만 이건 막 막기 힘들죠 조금 아쉬운 건 처음에 제이스가 헌정 1키로 줬잖아요 네 그걸 좀 호락하나 먹었으면 어땠을까 음 그러면 지금쯤 메자이가 나와서 죽었으니까 스택 1스택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물약 사고 와드 사고 와드는 그래 삽니다 사긴 메자이 갈 돈 안 났나 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와드 숫자가 애매 이게 뭐냐면 욕하긴 애매 사긴 사거든 근데 하나를 사는 게 아니니까 욕을 안 먹으면서도 어쨌든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바텀에만 딱 와드를 박아주는 이야 저게 전문용어로 보험 든다라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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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지에 정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와드를 항상 몸에 본인이 할 말이 있는 와드 정도 보세요 와드 꼽자마자 1초만은 없어졌고요 네 그러면 이제 와드 두 개 남았죠 그래 어 리신 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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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지 어디가요 방오 사야지 어 어디가 아 여기 와드가 확실히 이쪽에 있으니까 네 물론 저 핑크와드는 트럼드를 약한 거예요 네 정글 상대 정글이 한 거긴 하지만 자 이거 쉽게 먹기는 힘들 것 같죠 그래도 먹을 수 있죠 트럼드 힐이 있습니다 궁극히 3달이 돼요 오 트럼드를 먹었어요 자 그런데 차라 도와가니까 힘들 것 같죠 전멸 썼고요 브리시가 땡기고 3달이 아이고 천사 오 오 하지만 오 아 트럼드 보호막 있어요 트리스타 보호막 있어요 그런데 낚시 잘했어요 유리신 좋아요 비전 이동 WQ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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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버 안 하죠 네 마나가 소라카 하나 희생하고 와 탑에서 솔킬 오 갑자기 용을 내주게 됐지만 2대 다 챙겨왔어요 네 소라카 혼자 죽고 다 행복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랩을 소라카가 당했기 때문에 전투가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사대 쭉 뺄 수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힐을 다 써버리면서 우리 편 다 회복되고 와 메자이 같죠 이래서 토끼인간 소라카입니다 지금 보시면 토끼인간 소라카 아니라 일반 소라카 했으면 그 교전 졌어요 졌어요 토끼인간이기 때문에 그 교전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메자이가 나왔어요 중력 20 올라갔고 1스택 지금 우리가 메자이 같나고 비웃고 있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12스택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할 말이 없었죠 우와 배부름 뭐야 별똥별 데미지 보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진짜 될 거 같아요 아 이 배부름 타이밍 보세요 봤어요 방금 살짝 재는 거 네네 맡아보려고 지금도 에이 아 근데 이건 주네 과연 그럴까 안 쓰죠 안 쓰죠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대놓고 안 쓰고 안 보다 싶으면 그때 전문용어로 최소한의 인간 최소한의 인간 인간의 도리는 토끼인간의 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지만 뭐 할아버지한테 자리 양보 안 하고 이런 느낌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지금 약간 좀 용몰지사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짐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그 짐 다시 1층에 갖다 놓고 도망가고 다시 들고 올라가야 할머니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처벌까지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 애매한 거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뺑소는 이런 건 안 하잖아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트롤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리포스는 제이스에 당해야죠 그렇죠 이게 사실 소나크와 매장에 참 궁합이 좋은 게 어시버기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뭐 글로벌로 그냥 통합을 쓰면 돼 기본적으로 스킬들이 별부름도 매부름이지만 만화줌이라든지 힐 같은 게 그렇죠 어느 누구한테 줘도 어시가 들어와요 그냥 싸운다 잡고 있거든요 하나 잡고 없네요 썼나봐요 정교줌 둘 잡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혼자 죽을 거 응덩쿨 안 왔어요 응덩쿨 안 왔어요 응덩쿨 안 왔어요 떠먹히네요 소나카입니다 자 귀 맞았고요 소나칸 한입만 늦었죠 1스텝 네 그런데 방금 판단이 좋았던 거 같아요 둘 다 그냥 죽을 거 어쨌든 하나 잡고 죽고 다이나가 와서 하나 마무리했으니까 2대2거든요 다이나와 자크가 한 미드가 굉장히 잘 컸네요 트럼드 못 이겨요 트럼드 못 이겨요 트럼드 뭐하나요 정말 맛있어서 힐 주고요 힐 때문에 잡았어요 힐 없어서 위험했는데 위험했죠 그러면서 아직도 있을 때 알아서 한 입만 못 했네 방금 전에 그냥 뒤에 게을 준 거네요 네 뒤에 게을 준 거예요 그런 동안에 바톤 밀었어요 트릭사가 2차부터 아 점점 좀 레드 쪽이 불리한 것 같지만 라인 상황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골드는 별치 않나요 네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뭐냐면 한타 때 분리치는 약간 그래비 실패하면 익녀인데 소라카는 존재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라카를 점사를 하지 않는 이상 오래오래 살아남을수록 설사 점사를 했는데 힐에 궁극기에 회복까지 쓰면서 만약에 살아나가면 이것도 골치압아 지는 거거든요 응 거기다가 소라카가 은근히 전작 중심에서 별구름을 계속 내릴 거란 말이에요 이 누적들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쿨탄도 짧아요 네 계속 내려와요 바톤 혼자서 푸시하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CS를 뺏어먹는 게 아니라 라인 상황을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같이 게임을 많이 해봤거든요 소라카는 이런 플레이 되게 잘해요 이렇게 해서 한 명을 전장에서 이탈시킨 다음에 본인이 그때 합류하고 사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서포트들은 라인 푸시치를 할 수가 없는 서포트들이거든요 네 되는 서포트죠 유일하게 토끼인간의 서포트만 돼요 그러니까 소라카는 안 되는데 토끼인간의 소라카는 돼요 되죠 별무림이 세니까 그래서 정치를 당해요 그렇죠 보세요 CS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치를 당합니다 근데 방금 플레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라인을 밀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빠져야 돼요 자크도 지금 푸시하죠 네 좋아요 빠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바텀에 한 명 그러니까 되게 많이 민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밀 수 있었어요 사실은 밀 수 있을 만큼만 딱 적당히 밀고 간 거예요 지금 보세요 탑 2차가 밀리기 때문에 블라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원래는 제이스가 지금 폭킹하면서 내려와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미리 2차에서 몰려 있죠 왜냐면 트리스타나가 이걸 정리하고 한 번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왜냐면이 나온 이유가 바로 소라카 때문에 그렇죠 별무림 소라카 토끼인간 때문에 토끼인간 아니면 쓰레기인간 이런 걸로 지었으면 그럼 바로 어그로 아니면 인간 쓰레기 이런 거 그렇죠 어 물렸어요 자크점프 뛰고요 소라카 힐 줬어요 힐 준 거예요 한 번 더 있어요 힐 있습니다 아직 힐 남았어요 아 소라카 힐냥 보세요 안 죽어요 소라카 안 죽어요 소라카 안 죽어요 아무도 소라카 신경 안 쓰죠 네 신경도 안 써요 소라카가 지금 딜 넣고 있고 이지렬도 살았어요 아파요 아 트리스타나 도망가고요 메자의 3스템 깨알같이 살았어요 깨알같이 살았습니다 아니 아이오네아 장아를 가서 그런지 금방 금방 쏘요 네 배부름 쿨이 정말 빠르거든요 점프 뛰었네요 겨우 뛰었네요 역시 우리 소라카 네 네 아 또 라인 푸시하는 거 보세요 절대 시즌을 뺏어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뺏어먹는 게 아니에요 뺏어먹는 건 남이 먹고 있는데 내가 먹는 게 뺏어먹는 거고 맞아요 아무도 안 먹는데 주워먹는 거야 그냥 그렇죠 주워먹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싸우고 있어 레드투 상대 레드투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팀 부수가 잠렸어 우리 두루 먹는 거는 뺏어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뺏어먹는 거 같기도 해요 그건 뺏어먹는 게 아니라 훔쳐먹는 거 그렇지 몰래 싸우는 동안에 몰래 그렇죠 훔쳐먹는 거 뺏어먹는 거 옆에 원딜이 먹고 있는데 별거운 내리고 그건 뺏어먹는 거 보세요 옆에서 동생이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집어먹으면 뺏어먹는 건데 그 동생이 과자를 사오고 잠깐 화장실 갔어 근데 먹어 아니 먹는 게 아니라 서랍 속에 몰래 숨겨놔 그건 훔쳐먹는 거지 훔쳐먹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방금 전 같은 경우는 라인 푸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응 과자가 버려졌어 세게 세 거가 버려져 있어 네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건 먹는 거야 그거는 그냥 먹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좋아의 성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미카엘이겠지 서포트임을 생각하시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제가 보기에 아테네의 보좌성배가 100%고요 당연히 100%죠 그리고 그래도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왜 언제 날을 먹었어요 이거 먹을 때 아마 생각 좀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먹을 동안 중폭의 구슬 사서 악마의 구슬 사야 되는데 어 좋아요 어 어 그냥 앞점프를 서성 없이 네 뭐가 있을 줄 알고 네 힐 줄 건 다 주고요 근데 이렇게 LP템 가면 좋은 게 뭐냐면 힐량이 늘어나요 정말로 늘어나는데 이게 좀 미세해요 아니 근데 실스템이 늘어나면 진짜 많이 늘어요 넘어가면 진짜 많이 차요 아 아무것도 사고 트리스탄 죽었어요 그 와중에 힐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이던스 그냥 QQQQQQ 와 메자이 오스테 야 소라카이 역할이 이번에 컸죠 이번 규전에서 그렇죠 내가 그걸 왜 메자이 소라카이들은 왜 잘 아느냐면 예전에 신수 때 홀데랑링의 모스트가 미세소라카였죠 금리도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대처법이 그냥 소라카 점사하면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소라카 점사하기 애매하니까 서포터니까 네 그렇죠 이 소라카가 완전히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서포스에게 많은 스킬을 투자하기엔 좀 아쉽거든요 트로트 춤 멋있는데요 잘 춰요 오 이거 좌우 발란트가 좋고요 네 좋아 이거 로고스 춤이죠 네 전력 빠졌고요 소라카 이거 이거 보세요 민병대 가서 빨리 이거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저기 있으면 라인 카웃 때리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뺏어 먹는 게 아니에요 네 라인 라인을 커버해 주는 네 라인 커버해 주는 겁니다 토끼인간 선수의 개인 프로필 보면 게임당 평균 CS 개수가 있어요 네 86개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해야 되는 플레이인데 네 사진 보세요 전장에서 서포터가 빠진 거랑 에이 이거 라인 푸시 하려고 원딜이 빠진 거랑 뭐가 더 치명적이니까 원딜이 빠지게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응 CS 스파 시키면 그 서랩 원딜이 라윌이 살 또는 뺏어 먹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전장에서 이탈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렇지 네 이게 단순히 양측 다 자기 본진에 있어 응 근데 밀려와 라인이 근데 소라카 가서 먹어 이건 잘못된 거지만 응 다 뭔가 하고 있어 싸우고 있어 근데 라인이 밀려와 누군가 빠져야 돼 근데 원딜이 상대는 원딜이 빠지고 우린 소라카가 빠져 그때 한타가 붙었을 때 원딜이 없는 쪽이랑 소라카 없는 쪽이랑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거기다가 라인에서 우리가 뭐 와드 때문에 용도 뺏기고 갱도 당하긴 했지만 라인에서 블리치한테 땡겨갔을 때 블리치나 트리스나가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했거든요 라인전 단계도 결국에는 토끼인간의 소라카 패턴이기 때문에 이겼던 거지 일반적인 소라카였으면 땡겨가면 죽는 거예요 맞아요 토끼인간이기 때문에 라인전도 승리했고 용을 뺏긴 했긴 했지만 한타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와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행히 정글러가 또 같이 와드를 다 잘해줬어요 이해도가 높은 거죠 토끼인간 소라카를 많이 만나보신 분들 같고 그래도 우리가 팀챗은 못 봐서 모르겠지만 뭐 내가 들어서 내가 한다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딜량이 서포치곤 되게 높네요 딜량을 볼까요 근데 원래 이긴 팀은 좀 높아가지고 네 근데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네 저게가 마법피해 서포치곤은 되게 높은 마법피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골드도 서포치곤 되게 많이 높은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저게 돈눈 없이 뭔가요 돈템 돈눈 없이 템이 잘 나온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 마무리 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소라카이 장애인들 등등 저는 개인적으로 망했으면 좋겠어요 초반에 저 많은 돈을 어디서 훔쳤을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지 않는 곳에 솔선수범에서 훔친 게 아니에요 주워 먹은 거예요 우리가 막 봉사활동 간다고 하면 어른들이 말린단 말이에요 그럼 오지 같은 데 가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먼저 가서 박스 주는 거예요 빈 병 줍고 공병 줍고 그래서 슈퍼에 판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나하나 먹은 겁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소라카 장애인 토끼인가요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던한 남자들의 패션드리터 모주를 깜깨하는 창인어른은 시청하고 계십니다